이럴 순 없어 이건 사기야 두고볼 수가 없군 으아압! 쓸더싸지 마세요 쓰레기 게임입니다 쓰읍 옥션 먹을까 말까 이게 맞을수도 있는데 아니네 오이 모아츠 웨케쌤 운명... 갈랐다고... 오호호호호... 아... 걔 쏘는데? 웨케쌤 웨케쌤 운... 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명가력이 뭐 얼마나 쓸라고 휴 딱 대보고 졌다 예에 휴우에엑 인마 블리트에 자신있나 잠깐만 최대 체력이면 좀 자신있겠다 사형 현실집에 야한 그램 린 사형 벽돌 벽돌 잘 잤니? 저지 뭐야 사형이야 축성 신성 모독 수집 모독 그 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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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카드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엘리트를 잡으면 트랍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판 깍아 털 털 사면 제거가 안돼 벨트 사색의 주판 벨트 살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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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댐 문명 갈랐다고 드로거 제가 내 내 사색 내 분화 간다 유성타격 격분 겁났어야 돼 비갈김 갱 갱마 갱마 진짜 애매한데 별도 만드는 것만 나왔는데 어쩌겠소 방법이 없소 방법이 없소 잘 고고 멍 멍 멍 멍 멍 멍 흡혈? 동의하지 않는다 호호 뭐야 3층에 3제거 호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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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겜인가? 파란색 카드가 좋았는데 자세히 잠그지 그가좋아 심판당판 손절 격분 손절입니까 격분입니까 맞다 그 됐다 이임 이름은 무현덹 이번 일석 신규 총격전인 그레고리우스 씨네 수사키의 스페셜 듬뿍에 비비버스미오 나기사의 스페셜 딜러가 활약하고 있다고 단단 심지어 땄지마서 실전성 있는 딜러로 살려낸다고 한다 나쥐붐 어 그래밍돌 실려는 아루 심해졌니 라고 한다 능력있는 리더 아루 니 뿔 쩔더라 니 뿔 헤임 아 위모 니 뿔 니 뿔 사형 잘먹고 갑니다 50원 꺽 꺽 꺽 아 뭐 게노삼만 나와 게노답겜 용기 네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사용하기 전에 소장해야지 자, 제내언 애매한데 왜... 아씨 아이스크림 무지 흐음...몽디 광란이 낫겠다 나는 사실 광란대기었다 투더블루님 싸겨볼 구독 감사합니다 역시 사상이야 탱크 1 실패 이겼으면 되지 회피 도약 회피 도약이다 전지 아이스 전지 연꽃 빈쇄장 연꽃 연꽃이 맞지 싶은데 연꽃 버서스 배회하는 연 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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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떴다 학습도 떴다 병번개도 떴다 태양계도 떴다 태양계 먹어서 마음의 옷에 추월 찾는게 제일 급하겠다 무예 먹고 추월이 없네 기도랑 학습 사야겠는데 추월 뜨면 해결인데 추월이 없잖아 배치할거 넣자 뭐야 이거 쪼개는 가면이라 여기서 지우고 저기서 지우면 되는데 킥만한데 전경기 는 일반 몸이 너무 없다 연막탄 하나 사자 졸 저게 쓰레기 포션을 돈 주고 사다니 네 얼두는 너무 좋고 뭐 헐 전소를 수요밴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몬강을임 양초같은 소리하네. 말살검? 사백.. 사색집에 해야겠다. 걸쇠 좀 돈 아깝네. 근데 다음 상점에서 걸쇠보다 좋은게 나올거라고 기대를 못하겠다. 말살검사 말살검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쁘지 않아? 아이. 얘 진짜 꼴보기 싫다. 이게 꼴보기 싫다는 감정. 상여자 특. 아 연막탄. 역시 연막탄의 쓰레기야. 쫄아서 벌금 냈네. 양회도 쓸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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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와 현실 지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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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은 빼고 주세요 현실은 조금 그러니까 저 먹지 말걸 안됐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계신데 으악 구멍 구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훌륭하군. 내가 이겼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우 끝까지 팀으로 감히... 기도만 잘해도 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영코 개싹이네. 생각하는 사람. 기도만 잘해도 날먹인데 신성모독 왜함? 에너지가 모자란건데... 뭘 강화해야 되지? 에너지 깎이는거 아무거나 강화자? 추월... 아니 추월색 진작에 떴으면... 되게 뭐 이상한거 안 넣었을건데... 근데 이제는... 기도로 돌아가니까... 추월 필요 없을거 같은데... 그래도 넣는게 더 쓸거 같다... 그것이 추월이니까...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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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에도 필요 없다... 무에도 필요 없다... 무에도 필요 없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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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바 이기는데 진짜 아프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힘들었다. 뭔가 이기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